이 부분은 우리 프로 두 분이 또 멋지게 휘날래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 또 앵콜곡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하시면 큰 박수 쳐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름 저 멀리 가기에 구름이 잔나 매양간 손바지 그 매운 매운 젖에 깨어 어머니 저 멀리 가기에 구름이 잔나 고마워 저 멀리 구름이 잔나 구름이 잔나 저 멀리 저 멀리 저 멀리 가기에 구름이 잔나 그 매우 잔나 저 멀리 저 멀리 변 저 멀리 다 저 멀리 ikt 사랑도 찾으러 간다 고향을 이루어져 눈물이 남았다 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며칠간 계속 정말 예쁜 하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 구름을 느끼면서 자주 이 곡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순서대로 또 앞에 1부처럼 나오실건데 우리 박규분 어미니터 바리턴 우리 양주 선생님 소프라우네 이미영 선생님 그리고 뚜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박수소리에 따라서 앵콜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드 소울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 우리 정명기 선생님 지휘하시는 멋진 하모니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또 역시 열심히 박수 쳐주시고 또 기쁜 한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ortugal 또ances 다면 그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괴롭지 않는 불꽃이에요 나는 울지 않는 작은 불꽃이에요 사람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뿐이 가만히 가만히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노래자 잃어버린 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가뭇하니 그려진 남에는 그대여 내가 혼자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들이 빠른 것은 노래자 잃어버린 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가뭇하니 그리워진 남에는 그대여 내가 혼자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그대여 성룰아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 최신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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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부르면 어떨까요? 한 곡 더 전사를 하고 이만 불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곡 더 전사를 하고 이만 불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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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곡 더 전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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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이 나의 바에 머물러 정세를 사오리라 이 봄여 사오리에 초록 빛불 들어산네 세상 못해 지은 나의 꿈 청사의 삶이라 나는 속불 무엇이 청사의 삶이라 나의 바에 머물러 정세를 사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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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난 날 우리의 진체로 나의 일은 길을 잃고 왕왕왕이 주여서 우리 울산이 여기 있소서 자신만 울려 지냈세여 이제는 번뜨려 이동나니 이 자유와 나를 허락하사 주님의 나라와 안심을 우리 울산이 여기 우리 울산이 여기 우리 울산이 여기 나의 주님 우리 죄사시고 주님의 윈도와 오소서 주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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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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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그 다음에 잘 잡수시고 하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행위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차게 더 몰이 열심히 부르시고 즐거운 시간 많이 친구들과 원료들과 우리 동호회 여러분들과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선물을 또 준비하시는데요. 우리 단장님이십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자축하고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시죠? 가셨어요? 우리 아까 연주해주신 반주 선생님께서 또 315 아트센터에 푸른 음악 케이프 때문에 또 가셨어요. 아주 바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월드 소울 합창단 여러분 좋았나요? 예. 좋았죠? 네. 정말 좋을 것 한 번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심이라고 하는 악보 받으셨죠? 그렇죠? 네. 이거 다시 한 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1, 2, 3. 1, 2, 3. 1, 2, 3. 1,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둘,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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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